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 입니다. 오늘도 손주 데리고 놀이터에 왔는데요. 추워서 애기들은 없고 우리 손주 혼자에요. 놀이터는 어마어마 좋으네요. 여기는 차 타고 조금만 나오면 다 이렇게 놀이터를 내가 손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놀이터도 찍고 몰라도 가고 얼마나 북싱그린인지 떨어져도 다치지도 않게 잘 해놨네요. 애들 키우기가 참 좋으네 여기는 이렇게 다 활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또 해주고 이렇게 애들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나이에 맞게 이런거 보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 애들 키우기 좋게 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애기는 이제 4살 이렇게 철봉 화면사씨 나가게도 해놓고 며칠co 며칠co 그네도 애기들에서부터, 엄마들에서부터, 아빠들에서부터. 지금 가을이라 을씨년스럽긴, 겨울이라 을씨년스럽긴, 나무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도 올라가고, 좁은 공간도, 애기들. 치게 해주고, 요렇게도 올라가고. 자리 많이 차지 않냐고, 빙글빙글 돌수도 있고, 아주 설계를 잘 한 것 같아요. 놀이터 설계.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놀이터 왔다가 놀이터 한번 찍어봤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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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